2024년 8월 12일 편지시각 오후 12시 36분이고요. 여기는 미얀마 만달레이 링글라바 지역입니다. 만달레이 링글라바에 있는 오션 슈퍼센터. 숙소로 많이 잡는 오스텔로 벨로에서는 7-8km 그리 있어서 제법 나옵니다. 7500-8000mm 치고 38000-24400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가 제일 핫한 최근의 지역이고 제일 핫하고 이 지역이 부촌이군요. 왠지 저기 미얀마 만달레이 호텔도 있고요. 빌라도 있고요. 지금 툭툭이 많이 앞으로 지나가고 앞에 롯데리아 있네. KFC 옆에 있고 많이 롯데리아 입점, 시티케어, 넥스트제너레이션 등등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입점되어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제일 핫한 곳들 여기 꼭 가보라 하더니 날... 맑았다 아침에 비오도 많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ATM도 있구요 들어오자마자 롯데회가 딱 맞이를 하네 야... 린스 화장품집이구나 틸리브 틸라이브 팔 마사지 기계 홍보관 이런거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먹을거 많아 좋다 선택지 넓고 시원하고 버거버거버거 뭐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롯데리아에 밀려서 토스트 싱가포르 싱가포르 저 그거구나 일단 1층부터 한번 돌아보는걸로 여기는 그 주얼리 주얼리 샵 토니몰리 들어 있네 토니몰리 토니몰리 입점에 있네요 여기는 악세사리 아기 지나갑니다 런웨이 신발 파는 곳이구요 아까 아 시즌이라고 적혀있다고 단풍국 캐나다에서 온거야 뭐야 시즌 시즌 베이커리 아 베이커리 땅집 네 시즌 계절 뭐 가을 한번 한걸까요 1층입니다 1층에도 뭐 푸드코트랑 이런것들 많이 입점해 있어서 들어가보고 노을거리 제법 있네요 여기 여기 왜 핫하다 했는지 알겠다 여기가 부촌이다가 아 프리미엄 왓츠 갤러리 시계 비싼 시계 프리미엄 이랍니다 뭐야 에르케 에르케가 이렇게 많더라 에르케 이 상표가 나이키 이런것처럼 현지 유명 브랜드인가 여기도 뒤쪽 캔디랜드 핸드메이드 캔디랜드 아 화장실이 있고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아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뭐지 스폴라시 프로모션 100천만 50만짜라 100달러 10만원 준다 캐시백 해준답니다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이거 많이 한다 그러더라 여기 현지인들 히트웨이브 열섬인데 디자인 앤 컨퍼런치 행텐도 있네 이거 행텐도 있네 이거 행텐도 우리나라 그거 아닌가 행텐도 있네 유이클럽 제너레이션 네 넥 넥스제너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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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가게입니다 어 어 어 어 현지 브랜드 같은데 많습니다 어 어 어 어 네 일단 요기까지 해서 1층은 다 봤습니다 로테리아에서 로테리아로 끝나는 이탈리아나 스포츠 어 웨어 매장이구요 1층이었습니다 위 올라간 것도 있지 싶은데 한번 천천히 올라가면서 올라가서 구경좀 하고 이게 영화관도 있다 그러던데 영화남편 한국영화 있으면 한국영화남편 봐야되겠다 이상이요